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기가 많게는 5일 전 혹은 적게는 이틀 전 이렇게 되겠는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우리 수능을 함께 치르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현재 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기는 알던 것도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것도 더 모르고 그런 시기랍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수선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일상의 그 리듬으로 수능을 치료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뭐 필요한 게 없을까 했을 때 제가 작년에는 심플 이즈 패스트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도 좋긴 한데 그건 제가 링크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심플 이즈 베스트에 이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딱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정확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all is big 아 이겁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이럴 때는 꼭 써봐요. small is big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고요? 네 세인트 제임스 무슨 말이냐. 맨날 물리하면서 무슨 킬러니 뭐니 하면서 정작 문제점은 1, 2, 3 페이지에 틀려가지고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등급이. 그래서 small is big 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런 거죠. 잔실수가 수능 개망이죠. 또 뭐 비슷한 뭐가 있을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또 큰 방죽도 작은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오 그래요. 바로 이러한 잔실수만 줄여도 등급은 확보가 어느 정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몇 가지 사례를 드리면서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조금 고치는 자세로 가자 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그 첫 번째 얘기는요. 이겁니다. 제가 항상 어떤 수능 문장에 끌려가지 말라 그러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서 어 어 어 어 그게 옳은 문장이면 어 어 어 오케이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문장이었을 경우에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냥 아주 매료돼 버리죠. 매혹적인 오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떠올라지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절대 수능 문장은 과목 불문하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기 것으로 끌어와야 돼요. 즉 자기 생각이 먼저 물론 여기서 속다라거나 문제를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 개념을 끄집어 놓고 그 문장을 자기 것으로 끌어와서 거기서 맞춰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위를 판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려 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주체적이어야 되겠죠. 주때가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먼저 잊고 수능 문장을 끌어오십시오. 사실 모든 얘기들이 바로 여기에 관련되는 건데 두 번째 예는요. 이거죠. 보통 여러분들 디귿에 많이 걸리죠. 이유는 왜 디귿에 많이 걸리느냐. 바로 조급함 때문이에요. 어쩔 수는 없죠. 왜냐하면 디귿쯤을 읽을 때 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싶어. 자기 심리상. 그러다 보니까 까딱하고 빠트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 해석하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그 해석해놓은 줄기에서 자기 생각하고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놓은 줄기는 없다 보니까 새로이하다 보니까 조급성 때문에 빠트려지는 겁니다. 항상 보기 먼저 읽으면 제가 보기 달아난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자기가 봤던 딱 제가 그랬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오래 봤던 학평을, 모평을 딱 갖다 놓고 120문화에 되겠죠. 그걸 풀이법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에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이 설정에 나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이걸 연습하세요. 그래야 문제를 기억하고 가지 않습니다. 기억해버리면 그걸 매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막힙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히 이 실수 많아요. 특히 긴장된 수능이란 큰 이런 상황에서는. 자 봐요. 기억, 니은. 아마 공감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그냥 넋놓고 에이, 실수했어. 아휴,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대책이 세워지려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기억, 니은, 티긋. 자, 분명히 니은에 동거받이 쳤습니다. 그런데 선지에 티긋에 동거받이 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일단 원인을 찾읍시다. 원인은 뭐냐. 봐봐요. 니은을 동거받이 쳐놓고 기억에다 동거받이 치는 사례는 많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다 동거받이 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유는요. 봐봐요. 이거는 생긴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 심리적으로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로본능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이 안에 이게 얇게 보여서 우리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자, 급하니까 가운데, 정가운데 있거든. 급하니까 이거 다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은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해. 사람이 심리적인 거니까 긴장된 속에서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분명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지법 뭐냐. 자, 대체. 여러분, OMR 카드 제가 20문학 할 때 끝나기 40분에 우리 연습했어요. 지옥, 극강 파이널 같은 경우는 40분 연습하고 7분 전에 제가 OMR 체크하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 30분짜리라면 물론 30분이죠. 수능이란 건 30분일 때는 6분 전에 OMR 마크를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OMR 마크 체크하는 건 이것도 시간이 꽤 있어요. 아주 짧은 게 30초고 대부분 40초 정도 됩니다. 5분 20초에 나머지 두 문항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한 문항은 2분여 정도 한 문항은 3분여 한 1, 20초 정도 이렇게 집중하라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 해와될 연습이고 자, 그건 놔두고 OMR 마크를 이제 OMR 카드에 체크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왕 볼 거 어, 3번 이렇게 할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바로 보기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체크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 여기 뒤에다가 이거 맞았어,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건 지금에서 바꿀 건 없지만 이렇게 했다면 여기 보시고 여기 했다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여기다 체크하면서 어, 어이구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수정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심리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대책 드렸어요. OMR 마크하면서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매출을 같이 시켜보는 거야. 그 다음 풀어놓고 보기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경우 많죠. 이제 이 경우 이전에 잘 풀어놨어. 그리고 보기를 읽으면서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눈팅을 했습니다. 눈팅을 했기 때문이야. 어, 이거 알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보기가서 또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는 거야. 어느 정도 이미지를 제가 많이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딱딱 써봐야 돼요. 기호로도 표시를 어떻게 뭐 커졌다. 이걸 표시를 이렇게 유도렉터에서 작아졌다. 표시를 해놔야 이걸 보면서 이미지로서 접근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항상 자기 생각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해야지 눈팅을 하면 항상 풀어놓고 보기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극강 파이널 모교사 같이 치르신 분들 또 버실모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지옥 서바이벌 모교사가 있죠. 결국 OX에 얘기하는 건데 그 50여 개 그 50여 개 한 회차가 50여 개입니다. 왜 거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렸느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 OX 지옥 서바이벌에서는 정답을 보세요. 정답 보시면 맞는 문장보다 틀린 문장 옳지 않은 문장들이 많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맞는 문장 어, 어, 어 그렇게 해. 근데 틀린 문장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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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그런 듯이 넘어가요. 그겁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 혹은 동시에 떠올려놓고 매출시키는 그런 자기 주체조로 받는다는 것이고 이거는 OMR 카드 작성하실 때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까딱까딱하는 거 한글자 시리즈 여러분 질량과 질량수 완전히 얘기 다르죠. 핵반응할 때 질량은 결손이지만 질량수는 보존입니다. 근데 이 한글자 때문에 뒤집히죠. 완전 반대가 되죠. 또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차는 달라요. 에너지 준위와 준위 차는 다릅니다. 스펙트럼에 있는 요선들은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준위 차죠. 한글자. 광량자와 광전자 혼동되죠. 금속판 금속박 이것은 올해 3월인가요? 4월에 학평에서도 첫 번째 페이지에 5번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벌었던 상황이야. 발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 그래서 제가 이거 방법 알려드렸죠. 광다이오드는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소에 있는 것인데 발광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거고요. 발광 그럼 광다이오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첫 글자가 다르면 금방 확연하게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수광다이오드 빛을 받는다? 전기반세 전자와 전류 이거는 19수능에서 7번 이것 때문에 디귿에 걸렸던 거야. 전자와 전류를 거꾸로 본 겁니다. 그래 써있는데 또 중력 렌즈와 중력 파 이것도 3년 전에 평가 4년 전인가요? 평가원에서 된통 작살난 적이 있었던 그런 파트입니다. 또 한 글자 시리즈는 아니지만 또 평가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는 전자유도법칙을 이용한 것이다. 이 문자를 내놨더니 틀렸대. 왜? 발전기는 전자유도 맞는데 원자력발전 그러니까 뒤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주체는 발전기인데 물어보는 건 발전기인데 원자로 시작하니까 원자 아 맞아 진량교수 해결했지 어 맞아 특수로 제가 먼저 떠올리라 그랬지 속단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문장에 맞게끔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능이란 것은요. 절대 지식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2단원 3단원을 지식단원이니 암기단원이니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래? 말래? 가장 기본적인 것. 자 그다음 전기장 자기장 이것도 한글자 차이죠. 더럽게 깔려요. 그다음 이거 한글자 차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자기화 전자유도 이것도 들으면서 어 비슷한데 이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 그럴 때야. 실타래 엉킨 거 풀듯이 하나 생각해. 자기화 자화될 때 자성을 띠게 될 때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 이게 어떤 자기장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자기화 될 거니 자기화 된 게 남아있을 거니 자석이 됐던 게 남아있을 거니 이런 얘기하는 거고 전자유도는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자석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건 동전기예요. 유도전기가 흐를 거냐 말 거냐 이거 따지는 거죠. 또 전동기 발전기 분명히 반대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까딱까딱 대립되는 구조 또 헷갈리죠. 전동기는 앙페르 법칙에 의한 것이고 이 글자 그대로 봐. 전기에 의해서 움직일 동자 운동에너지 발전기 전기를 맞는데요. 운동에너지 회전운동에너지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패러데이 중성자와 중성미자 이것도 까딱까딱합니다. 다행히 이것은 네 글자라서 규모의 차이가 보이는데 중성자 중성미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아 뭐 뭐 한글 차지 뭐 뭐 있지?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것을 드리는 것을 이거 준비해 이것 빨리 지금 저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읽을 때 밑줄 떼기떼 언론을 쳐가면서 자기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특히 이 말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써도 될까 하는 말이 들 정도인데 절대 부탁 플리즈 플리즈야 오해하지마 이런 말 곧잘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말인데 저는 이 말은 그 사실 믿지는 않지만 여기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소리 있죠. 충분히 개가 찬 소란 소리 충분히 비물린에서 물리만점 물린으로 될 수 있죠. 근데 오해하지마 지금 이 말을 좀 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안 변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평소에 자주 틀리는 그런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트라우마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의 자기 과정의 무기로 생각하세요. 자기가 까딱까딱 잘 틀리는 파트가 있잖아요. 어떤 단원 전체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웃만 하면 막 헷갈려 막 이런 사람들 그죠?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몰고사 딱 치료면 아이씨 이건데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자기의 코스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1구의 1구 수능의 만점자 김한 누구라고 있는데 이름은 다 밝히지 못하고 이 친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만점 받게 된 그 계기가 정말 구사일생이에요. 와 어 딱 풀었는데 시간이 좀 남더래 특히나 1구 수능은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좀 남았대. 그때 어떤 문항을 검토할 것이냐 이 친구는 이제 뭐 역학적 평균도 있고 뉴턴 역학도 있고 한데 그걸 검토하느니 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1, 2, 3 페이지 틀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 2, 3 페이지에서 자신이 평소에 실수하던 부분을 체크를 해놨었대요. 그래서 그걸 딱 봤대요. 뭐냐면 아마 이 같은 내용도 있을 거야.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그 에너주니차 또 광량자 얘기를 할 때 광량자 광량자 하면 에너지고 그 에너지 양자에서 주니차가 또 광량자야 되는 거잖아. 이거 H, F H, 람다 분의 C 이거잖아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왜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상관없는데 이 람다가 반비례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반비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 풀 때 뭐 A, B 파장이 누가 더 짧으니 기니 판단할 때 일단 진동수 딱 크게 써놓고 그게 파장 짧아 이게 파장 길 이러면 이제 틀릴 일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눈에 띄게 해놔라. 자,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평소에 이걸 그렇게 자주 실수했대요. 쉽게 안 고쳐지죠. 한 번 빠져버리면요. 헤어나질 않아요. 이상한 게 사소한 것이. 그래서 바로 스몰니즈 빅이라는 거예요. 잔실수가 수는 개망이에요. 가량비 어쩌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이 부분 이걸 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나 다를까 1년 내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실수하던 거를 또 여기다 해놨다는 거야. 또 이걸 착각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구사했을 이걸 고쳤대. 그래서 만점이 됐어. 어, 이거였던 거야. 자기가 평소에 실수하던 부분. 즉 이렇게 평소에 잔실수 같지만 그런 걸 실수하던 부분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절대 틀리지 않겠다. 그런 자세가 바로 이렇게 고득점 1등급 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개념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 제한이냐면 이거는, 이 방법은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 학습이 제대로 되신 분들 수능 준비가 올바르게 되신 분들에 하는 겁니다. 왜 이 말 하는지 봐봐요.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거 평소에 해보지 않은 거 평소에 들어보지 않은 거 절대 시도하지 마.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해봐야 돼. 뭐 아는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해서 평소에 하지 않은 것들 해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발 여기서 시도하지 마세요. 왜? 항상 기본이 옳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년 6평 특상에 이런 게 있었어. B가 있고 A가 속력 V로 이제 B에 대해서 움직인데 뭐 B가 쏘도 A가 쏘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B가 A가 이렇게 딱 친할 때 B를 쏬대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B를 쏬대요. 그래서 얘 시계로 1년이래요. 자, 이랬더니 이랬더니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미안해. 짓거리란 말 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무슨 행위를 하냐면 가면서 쏘고 쏘는다 또 이리로 가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미안해. 이 행위를 하고 있어. 언제 이런 거 한 적이 있었니? 수능은 기본이 옳은 겁니다. 기본을 체크했던 거야. 뭐야 이거? 고유 시간의 정의 여러분 가면 갈수록 기본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수능은 은근히 쉽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겁니다. 기본을 우습게 보니까 기본만 하더라도요. 중간 이상은 하고 삽니다. 즉 한문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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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시간의 정의 두 사건의 경과 시간으로서 두 사건이 같은 정자폐계에서 같은 지점에서 일어나는 두 경과 사건을 경과 시간을 고유 시간을 한다. 번쩍 번쩍 B한테 고유 시간인 거예요. 그럼 애한테는 상대적인 운동을 끄는 거죠. 상대적 운동에 비치게 되니까 우리 맨날 했던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A에게는 팽창된 거다. 큰 시간이다. 기본을 채권 언제 이걸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극강 파이널에서 이걸 해봤습니다. 뭐 이제 스포이 되겠죠. 지금 이거 볼 때 뭐 며칠 움직이면서 저기 거울이 있는데 내가 빛이 빡 쌌어요. 우주선이 빵 쏘고 반수 돌아옵니다. 빵 그러면 지금 이 내가 직정한 빛이 출발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이 시간을 내가 측정을 한 이 시간은 1년이다. 이거죠. 그럼 얘가 보면 얼마냐. 이걸 했더니 또 이걸 또 그리고 앉아 있어요. 자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얘들아 반짝 반짝 결국 이거 고유 시간이야 나한테 이 경과 시간이 반짝과 반짝 사이의 시간이 하나의 예를 드려드렸는데 느낌 오십니까? 수능장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새로이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봤던 것이고요. 물리라는 것이 물리뿐이야 모든 학문이 뭐 1년 사이에 창작되고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다 여러분 봤던 것이고 기본을 움직이십시오. 알겠죠? 자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 끝까지 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말 자 마지막으로는 정리해드렸는데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 여기까지 진행해드리고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하시 바라고 자 지금 보는 모의고사 극강 파이널이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거든 잘 버무리시 바라고 자 하루 전에 생각의 연습 설정의 연습하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끝까지 일상의 리듬으로 수능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